탈탈탈탈. 엄마들은 저렇게 안 하거든. 아, 감사합니다. 코지니. 해물탕면 맛있어요. 속이 편해요, 중식인데도. 그러니까. 그게 남풍의 레시피고, 그게 남풍의 비결. 그러니까 이게 호텔 가서 먹으면 저도 느낀 건데, 속이 편한 건 맞아요.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. 뒤디뀌지가 않아, 확실히. 재료가 확실히 좋으니까. 지금 들어있는 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해산물. 해삼, 새우, 오징어, 그리고 청경채 살짝삭 보이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걸 따로 손질하지 않으셔도, 파라다이스 남풍은 부산에 있어요, 고객님들. 신선한 해산물의 원천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걸 그대로 오아시스를 통해서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는. 와, 저 시원한 향이 벌써 올라와요. 녹진하게 먼저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육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.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저희가 요리를 하는데, 일단 소스부터 먼저 넣어서, 안에 보시죠? 새우도 보이시고, 청경채도 있고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징어채도 있고, 죽순채도 있고, 표고버섯도 있습니다. 어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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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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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이게 또 탱글한 거 보시고요. 해물탕면 또 해물이 듬뿍 들어가 있어야죠. 아, 오징어, 오징어. 저 칼집 아시죠? 저 칼집이 나 있어야지 진짜 주식당 왔다거든. 아, 탱글, 탱글, 탱글. 어, 살아있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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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, 움직여, 움직여. 그래서 팔찜, 해물탕면 여러분 보시고, 이것도 두 팩 갑니다. 이것도 두 팩 갑니다. 아, 헌턴이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부산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부산 맛집을 이렇게 만나보세요. 아, 여기서 우아시스를 통하면 전국 팔도를 다 만나볼 수 있어요. 금방 완성되네요.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집에서 해먹으러 가면 육수 오랫동안 또 끓여내야 돼요. 계속 녹진하게. 그 뜨거운 불 앞에서. 면 또 삶아야 돼요. 면 만들어서. 근데 아주 간편하게 딱 세 팩 들어가 있습니다. 면, 소스, 육수. 세 가지만 딱 섞어주시면 됩니다. 진짜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해물탕면을 해준다? 어우, 저 바로 다음 날 삼겨낸답죠. 아, 이거 못 참겠어요. 저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 어우, 근데 이거 초보자치로 맞아요? 세상에. 그러니까, 잘 하신다, 진짜. 야무진데? 네, 소스 넣고. 그 다음에 이제 육수 넣어서 저희가 맛볼게요. 자, 일단은 저희가 소스를 먼저 부어주신 다음에 육수를 넣어주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먼저 여러분 두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하나는 육수고요. 하나는 소스예요. 저희가 먼저 소스부터 볶아서 소스부터 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. 되게 간편해요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여러분 보시는 거죠? 이렇게. 육수 먼저 저희처럼 볶아주신 다음에. 이렇게 소스. 소스, 그 다음에 육수. 여러분 해동하신 다음에 드시면 되는데. 네. 이렇게 두 가지만 넣으면 돼요. 면 따로 삶으시고. 되게 편하네. 제가 직접 한번 맛볼게요. 간편해요. 근데 간편한데 진짜 좀 걱정된다. 그 남풍 선생님들의 맛이 나겠지? 간편하게?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. 마시지. 향은 남풍. 이거 보세요. 여러분 저희가 면을 미리 만들어놨는데. 안 퍼졌네요. 금방 이렇게 보세요. 살짝 뭉쳐있는 것 같은데 금방 퍼져요. 오 세상에. 밀면입니다. 어머어머 향 봐봐. 어머어머. 향 너무 좋습니다. 진짜. 국물이 있어서 요즘 같은 짜장면 드시다가. 요즘 진짜 막 냉반병부터 시작해서. 보세요 이렇게. 우리 감독님 진짜 생전 안 아픈데 걸려가지고. 네. 향전부터 한번 드셔보세요. 저부터 한번. 보세요 여기. 근데 아시죠? 이런 해물탕면은 국물 먼저 먹어줘야 돼.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우리 향정님은 좀 따뜻하게. 최근에 이게 약간 성대결제 오셨대요. 이거죠. 아니 요즘같이 진짜 막 냉방병부터 시작해서 밖은 덥죠.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드시잖아요. 맨날 아흐만 드시고. 저 맨날 콜드브루만 먹거든요. 목소리 달라진 거 보이세요? 안 갈라져요. 근데 동호님 이거는 솔직히 먹으면 시원해요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죠? 시원한 거 플러스 그 소스의 그 향이. 아 좋다. 해산물 근데 진짜 많다. 진짜 진해요. 진짜 진하다. 근데 현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자 보세요. 왜 육수 따로 만들고 소스 따로 만든지는 이제 알겠어. 그렇죠? 맞아요 맞아요. 맛의 깊이가 달라요. 아 셰프님 되게 똑똑하시네. 그냥 우리가 짬뽕이라고 생각하면 육수만 있잖아요. 근데 소스 따로 만들고 육수를 따로 만들어서 그 맛이 훨씬 더 올라와요. 깊이 있게 진하게 올라와요. 와 진짜 이거. 국물의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일단 먼저 드셔보세요. 일단 만나면 국물을 먼저 드시면서 면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 쫄깃한 식감 느껴보겠습니다. 국물의 시원함이 여기까지 느껴져요. 뒤에 제니까. 너무 시원해요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면 불지 않는 거 보세요 고객님들. 바로 먹어볼게요. 바로 먹어볼게요. 퀄리티 근데 진짜 좋습니다. 충분히 한번 느껴보세요. 여기 호텔은 원래 또 천천히 먹어야 되나? 음 그치. 호텔도 천천히 먹잖아요. 이삿짐 그러니까 이사했다면 맨날 짜장면 먹어봐가지고 빨리 빨리 먹고 있고 치워야지 뭐 하는 거야. 맞죠? 맞아 맞아. 그리고 꼭 탕수육 시켜줘야 돼 애들 오면. 그럼. 아 또 탕수육 안 시켜줬다고 그거 또 한 1년은 갑니다. 야 조동호 너 이사 도와줬는데 탕수육도 안 시켜주냐 이거. 한 1년은 가죠. 근데 이사 도와줬더니 남풍에 짜장면 부와. 갑자기 드는 생각. 나 이사할 때 이거 시켜야겠다. 여러분 보세요. 오늘 가격 3만 원에 제 친구들 다 불러도 와 남습니다. 오히려 남아요. 남죠. 남아서 먹는 것보다. 백만 소문 듣고 오셨어요. 와 백만은요 여러분들 이게 백만의 깊이. 이건 국물 아니다. 이건 국물 아니네. 이제 이해했어. 이제 이해했죠. 이건 육수예요. 깊이가 남달라요. 국물은 아니에요. 이건 국물 아니에요. 육수예요. 육수. 자 백만 소문 듣고 오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오아시스가 백만 돌파. 이거 메인에 있는 쿠폰 받아주시면 친구도 만 원 나도 만 원. 여러분 이거는 되게 약간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보양 먹는 느낌이야. 진하니까. 되게 진하고. 그 진실의 눈빛. 세상에. 와 이렇게 드시는데 옆에서 해산물의 향이 느껴지는 거 아세요? 음. 음. 이스 굿. 이스 굿. 와. 와.